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레스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제2호고요. 3만원 매수가 비중 6%입니다. 오래 보유하셨대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곤 하는데 매수가 오면 빠져나오고 싶으시다고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제2호입니다. 오늘 종가는 1.25% 하락하면서 23,650원입니다. 매수가 3만원까지 오늘은 원금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차전지 쪽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머리가 아파요. 작년에 거의 종교화가 돼버렸었잖아요. 제가 작년 여름에 2차전지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 한마디 했다가도 욕을 신나게 먹었어요. 그만큼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몰려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2호 같은 경우도 실리콘 흥극제 관련주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제가 2차전지 종목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국 대선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하이오주에서 대선 경선이 있었죠. 하긴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압승할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백인 인구가 90% 이상이니까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이길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니케일리라는 옛날에 트럼프 정부 때 유엔 대사를 하시고 저런 쪽들 그동안 경력이 상당히 화려한 그런 분이 여성분이 50대 여성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좀 선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이 오하이오주에서 2등은 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3등밖에 못했습니다. 23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일 거예요. 거기 뉴햄프셔 쪽 거기에 또 경선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니케일리가 이겨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까지 지게 되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그 대세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요. 트럼프 핵심 참모가 IRA 법안 관련해서 엎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ABB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Anything but Biden 바이든이 한 것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나중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대선할 때까지라도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에서도 트럼프가 떨어져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지켜보면서 잘 대응하시고요. 저라면 지금 2차전지 쪽 아직도 관심 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굳이 다른 쪽들 좋은 쪽들 많은데 굳이 거기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2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이 한 74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매출액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1,100, 2배 가까이 늘었고 지금 올해 영업이익도 140억 정도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증가 예상치가 그렇게 크게 나오질 못해요. 크게 나오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익 증가치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 200억도 안 되는 영업이익의 7천억이 과연 싼 주가인가? 절대로 싼 주가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거 좀 이렇게 깨고 내려가서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에요. 2차전지 쪽이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전자점까지 또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깊숙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2호의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다행히 6% 정도, 다행히 비중은 작으시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건들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좀 빠지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빠진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물을 타는 게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반등 나온 폭에서 한 50% 정도 그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보유 의견만 드리겠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한 2만 7천 원대 정도? 그쯤 근처까지는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쯤 근처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랫 구간도 보셔야죠. 아랫 구간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게 지지선이 말씀드릴 수 있는 손절 라인이 이 전자점이니까 1만 7천 원이니까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현재 가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손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만 7천 530원 이 가격을 만약에 깨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1만 8천 원 근처에 아주 짜게 하셔야 돼요. 아주 짜게 그러니까 1만 8천 원 근처에서 사서 1만 7천 5백 원 깨면 나는 이거는 얼마 손에 안 나니까 정리하고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마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대선판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닥을 잡을 거 아니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그래서 잡아드린 가격이 1만 8천 원입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은 전저점 1만 7천 530원 설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신 가격이 3만 원인데 이 부분보다는 약간 아래쪽 2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액션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그래도 비중이 낮으시니까요. 이렇게 또 2차 현지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이전 해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2차 현지 하나 없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졌던 포모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런 섹터인데 어느덧 걱정을 도맡아 담당하는 천덕구러기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